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질리는 이유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희류 이상으로 헌신적이어서 자 헌신적이면 안 되나? 나보다 남자친구를 더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주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해주는 것과 밑도 끝도 없이 헌신적인 거는 다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헌신적일 때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설명드릴게요. 이건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엔 상대방의 헌신적인 호의가 고맙겠죠. 뭐 처음이니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생이 당연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져요. 마치 권리인 거죠. 얘는 내가 뭘 해도 떠나지 않겠구나 라는 안일한 마음과 동시에 여자친구에게만 쏠렸던 그 관심들이 슬슬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남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자분도 너무 일방적으로 헌신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햄버거도 적당히 한 두 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처럼 약이 과해지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처럼 너무 헌신이 과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자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여자분은 헌신해서 헌신착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쳐서 질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착 그리고 상상. 집착은 너무 집착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집착이 애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그동안 해왔던 연애 스타일이나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애정표현의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는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만 맞추라는 식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상상은 혼자 아주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남친을 못 살게 구는 경우예요. 정작 남친은 사랑이 식지도 다른 여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떤 조그만한 행동 하나에 삐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분 생각으로는 이런 자그만한 일로 삐졌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소심해 보이고 쪼잔해 보여서 말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풀자니 계속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혼자 우웅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맨 처음에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풀어주지만 혼자 삐지고 혼자 뾰루투한 게 너무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고 지치기 시작되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삐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쪼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좋아하는 사이니까 작은 행동이 신경 쓰이고 그거에 쉽게 흔들리는 건 좋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혼자 꾸웅해 있는 것보다 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난 어떤 것 때문에 섭섭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애정이 식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오래된 커플 사이에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건전지로 따지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방전이 돼버린 거죠. 같은 이유로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그 일상이 지겹고 또 그걸 지킬 애정마저도 식어버린 거죠. 이건 세트입니다.